기준님 같은 경우에 기준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거리를 가지고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는 분이신데 그런 일 하셔? 네 맞아요. 뭔 일 하셔? 이삿짐. 아까도 이삿짐이었는데? 같이 일해? 업체가 달라요. 업체는 다르고? 네네. 같은 업이요. 그러셨구나. 그렇게 사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세월부터 해서 내가 좀 살만하다 소리가 나오나 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할 수가 있고 내가 혼자 독단적으로 뭘 처리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전에 이거 할 때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셨어? 아니요. 혼자 하셨어? 그때는 직원으로 일을 했었죠. 아아. 그래서 내가 독단적으로 일을 못 했었나 보구나. 그러다 지금은 내가 독단적으로 뭔가를 처리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져졌다 소리가 나와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작년 세월도 마찬가지고 뭔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뭔가가 올라와 있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야. 뭔가가 지금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상태라 해요. 그러니까 내 사업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거는 우리 우식이 짓는 면 괜찮아. 괜찮으신 분이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자손나비하고 우리 기준님하고 많이 부딪히지. 네. 맞아요. 네. 둘이는 왜 자꾸 이렇게 부딪힘이 심해.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사춘기여서 그런 게 아니고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 우리 아이는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가 직성이 너무 높아. 그러다 보니 누구한테 꾸질함 듣는 것도 싫고 누구한테 잔소리를 듣는 것도 싫어하는 아이야. 자기가 자기를 알아서 할 아이고 자기가 자기를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 보면 어느 때 보면 정말 어른스러운 얘기도 많이 할 거야. 네. 맞아요. 그런데 엄마가 보기에는 그냥 아기야. 마냥 아기야. 그러다 보니 내가 자꾸 혼을 내고 꾸질함을 하고 남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 아이에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 나이를 먹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하고 딸내미하고의 둘만의 관계가 그렇지만은 않아. 우리 아빠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아빠하고도 서로 기싸움들을 이렇게 해. 왜 부모자식지간에 기싸움을 하고 그래. 그냥 아빠는 아빠. 자식이면 자식. 서로 존중해 주면 되지. 그런 집안일을 합니다.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고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내가 사람들을 부려먹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라 해요. 참 책임감은 큰가배. 그런데 본인한테 정작 돌아오는 거는 좋은 건 없어. 내가 그만큼 일을 했으면 금전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런데 금전이 돌아오기보다는 내가 그만큼 일을 했는데 욕밖에 없고 구설밖에 없어. 사람들은 눈밖에 나고.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는 고집이 너무 세. 자기밖에 몰라.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도 틈방울 속에서도 융화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좀 사회생활을 하기 아주 힘들어. 그런 분이셔. 그런데 집에만 오면 내가 왕처럼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좀 이렇게 좀 그런 권위의식 같은 게 있으신 분이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기준님이 보기에는 꼴값이 다르다고 좀 하대를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잘한다 잘한다 하면 정말 잘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뭘 한마디를 얘기를 해버리면 이분은 또 그걸 갖다 가슴에 상처를 무작위 크게 받는 사람이야.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는 작년 세월에 자기가 뭔가 좀 계획을 하고 좀 나갈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다 소리가 나와. 그런데 올해 그게 좀 진행이 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준님 올 세월에 우리 대준님 회사 다닌다고 그랬지? 우리 대준님 진급의 운이 들어오네? 진급을 하든 연봉이 올라가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다 하니 잘 지켜보세요. 왜 웃어? 근데 제가 지금 같이 안 살아요. 같이 왜 안 살아? 살아야지. 같이 안 살아요. 얼마나 됐어? 지금 5년 차 됐어요. 5년 차?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 사람이랑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리를 안 해줘서 이분은 정리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데 본인도 마음이 없잖아요. 저에 대한 마음은 없어서 마음은 뭐 예전부터 없었어. 그런데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에 참 어려서 사랑도 참 많이 받고 자랐다 해. 그런데 자기가 가정을 깨면서까지 자기가 뭘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사람이야. 그런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올해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이동의 문서온이 들어와. 그러다 보니 우리 대준님이 올해 괜찮은 온들이 많이 들어오거든. 그런데 둘 다 마찬가지로 제복이 너무 약해. 그게 재물복이 참 문제야. 그리고 둘은 둘은 다시 만날 텐데 다시 만난다고요? 그런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일 없을 것 같아? 너 어떡하지? 다시 만날 텐데 싫어?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처음 들어? 네. 우리 집에서 처음 듣고 가는 사람들 많아.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고 싶지 않아도 어떡해. 우리 대준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아까 점사 본 것처럼 그런 마음 자체를 완전히 꺾고 살아야 되는 분이셔. 그리고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 올해 개미년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자기 마음 자체가 좀 많이 꺾일 거야. 그리고 이분 되게 외로운 분이야. 네. 그건 맞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뭐를 하고자 해도 도움도 안 되고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도 없어. 자기 독단적으로 지진까지 해왔다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벽 보고 참 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야. 누구한테 상의도 못 하고. 우리 기준님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준님도 잘못이 커. 네. 저도 알아요. 네. 그런 분들이야. 좀 아픔을 서로 공유 좀 하려고 그래. 나눠가줘. 근데 너무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마음이 제가 마음이 이제는 그런 자체가 너무 상처받은 것도 저도 어쨌든 상처를 받은 게 너무 크다 보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감정 자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원망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언제쯤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까. 깔끔하게 정리 안 된다니까. 다시 만난다니까. 제가 이것도 이삿짐도 계속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기준님은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좀 뭔가를 풀어내고 살아야 되는 분이죠. 저희 딸은 계속 운동으로 가는 게 네. 딸은 그쪽으로밖에 할 수 없어. 그 친구는 그렇지 않으면 미쳐 죽어. 좀 그렇게 풀어내고 살아야 되는 어디 가서 자기가 말주변이 좋아서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는 아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풀어내고 살아야 되는 아이고 여기 둘은 비방을 좀 해줄 테니까 비방을 좀 하고 살아. 저희 아들은 어때요? 아들내미 괜찮아. 아들내미는 좀 자기 세계 속에서 이렇게 갇혀 사는 아인데 아이는 괜찮아.